이건 하다리를 갖고 승차를 못합니다. 승차할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규정을 벌지 마요. 말이 돼요. 자유주의 그저 보통의 시민을 함께 살자고 외쳤던 21년의 목소리가 아직까지도 저는 오늘. 사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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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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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입니다. 자유주의에서 변화하라. 무정차라는 이러한 정말 폭력적인 방식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고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오션소울시장님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까? 이건 하다리를 갖고 승차를 못합니다. 승차를 못합니다. 승차할 수 없습니다. 바로 세로 높게 158 이상은 승차할 수 없습니다. 네, 예. 잡지 말라고! 언제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여기 잘 잡지 마세요. 우리 일정도 하지 마세요. 우리 일정도 하지 마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규정을 벌지 마요. 말이 돼요. 자자고도 타는데요. 그러면 158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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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공간을 확보해 주시고. 아아악! focus on the world. 공간을 확보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일정도 reunius, 공간을 확보해 주시고. 우리 일정도 하고. 공간을 확보해 주시고. 공간을 확보해 주시고. 우리 일정도 하고 있습니다. 말 붙이셨잖아요.